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두 번째 강의입니다. 차타3 옥래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요. 이 옥래 소화전 설비부터는 본격적인 설비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설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물을 사용하는 소화 설비들은 거의 중복이 되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정도씩은 읽어보셔야 되는데 고가 수조 방식이 있고 압력 수조, 충압 범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이 두 가지 고가 수조 방식과 압력 수조 방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가 수조는 높은 데다가 수조를 설치를 해서 그 높은 데에 있는 물이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서 소화 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게 고가 수조예요. 압력 수조는 수조가 높은 데에 있을 필요가 없죠. 압력으로 물을 눌러가지고 옥래 소화전 방수구로 물을 보내주는 소원을 갖고 있는 수조입니다. 그래서 고가 수조는 높이 있으니까 물이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 흐르는 물을 가지고 방수구를 통해 옥래 소화전으로 보내서 방출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수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높은 데 설치하는 수조, 압력 수조는 압력을 가해서 물을 보내는 수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소개가 돼서 있고요. 그다음에 충압 범프가 소개되는데 충압 범프는 범프니까 물 보내는 설비잖아요. 그런데 충압이라고 해서 압력을 보충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보존 범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충압 범프가 정확한 명칭이고 배관 내 압력 손실에 따른 주 범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 역할을 하는 범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배관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누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배관 내의 압력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 압력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설비를 충압 범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소화가 목적인 것은 아니죠. 불이 나서 불을 끌려면 소화전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죽 범프가 기동을 해서 물을 보내줄 것이고 이 충압 범프는 그 화재가 아닐 때도 배관에 압력이 떨어지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누설이 되거나 이랬을 때 압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범프입니다. 충압 범프라고 부릅니다. 정격 토출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격 토출량은 정격 토출 압력에서 범프의 토출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범프가 낼 수 있는 토출 압력, 최대 토출 압력이죠. 거기에서의 토출량이 얼마냐? 그게 정격 토출량이다. 정격 토출 압력이란 정격 토출량에서의 범프의 토출축 압력을 정격 토출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정격 토출량에서의 정격 토출 압력. 정격 토출량은 정격 토출 압력에서의 범프의 토출량. 두 개가 지금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정격이라는 말은 정격끼리 짝꿍이 돼야 된다. 정격 토출 압력이란 것은 정격 토출량을 내보낼 때의 압력을 정격 토출 압력이라고 부르고 정격 토출량은 정격 토출 압력에서의 범프의 토출량을 정격 토출량이라고 부릅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압력계의 종류인데요. 진공계라고 부른 것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을 진공계라고 부릅니다. 이게 진공이니까 마이너스 압만 측정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압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만 측정하는 것을 진공계라고 부르고요. 연성계라고 하는 것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이하의 압력을 같이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입니다. 이상과 이하의 압력을 같이 나타낼 수 있는 게 연성계라고 부르고요. 체절운전이라는 용어도 나옵니다.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토출 측의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절운전이라는 것은 물이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막고 그 다음에 펌프를 기동을 해서 운전을 할 때 체절운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체절운전을 하는 이유는 펌프가 소화전 쪽으로 물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할 배관으로 물을 보내기 위해서 밸브를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이 말이 들어가야지 체절운전이 설명이 됩니다. 체절운전은 시험을 목적으로 밸브를 닫고 펌프를 기동을 시켜서 성능시험 배관으로 시험을 하기 위한 배관으로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되고요. 기동용 수학개폐장치 이 기동용 수학개폐장치는 소화설비 배관 내 압력변동을 감지를 해서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시키고 정지시키는 것으로써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기동용 수학개폐장치는 압력챔버도 되고요. 기동용 압력스위치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을 해서 기동용 수학개폐장치 목적은 뭐다? 이걸 사용하는 목적은 설비의 배관 내 압력의 변동을 감지합니다. 불이 나면 소화전을 열고 호수를 연결해서 물을 뽑아낼 거 아니에요. 그럼 배관 내 압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배관 내 압력이 떨어졌으니까 뭘 먼저 기동을 시키겠어요? 충압범프를 기동을 먼저 시키죠. 그리고 압력이 떨어졌으니까 압력 보충 좀 해줘. 이렇게 보냈는데 충압범프가 돌아도 압력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으면 이건 본격적인 물을 방사하고 있는 화재구나 라고 판단하고 주펌프가 기동이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기동용 수학개폐장치라고 부릅니다. 기동용 수학개폐장치는 기동 펌프 기동을 하기 위한 수압을 확인을 해서 열고 닫고 한다. 기동하고 안 하고 한다. 이런 의미예요. 펌프 기동용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수배관. 수원 및 옥의 송숙으로부터 옥래수화전 방숙으로 급수하는 배관을 급수배관이라고 합니다. 옥래수화전의 방숙으로 보내는 배관이에요. 물을 보내는 배관. 개폐표시형 밸브란 개폐 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폐표시형 밸브는 밸브의 모양을 보고 열려있구나 닫혀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나타내는 밸브를 개폐표시형 밸브라고 부릅니다. 가압수조란 가압원의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서 소방용소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그래서 가압수조는 압축공기나 불연성 고압기체를 사용을 해서 소방용소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합니다. 이 가압수조하고 여기에 있는 앞에 나왔었던 압력수조하고 두 가지가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압력수조가 압력, 공기의 압력으로 물을 누르는 거고요. 여기는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소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그래서 압축공기나 불연성 고압기체를 저장하고 있다가 그것을 가지고 물을 눌러서 내보내는 거죠. 압력으로 가압수조하고 압력수조는 압력수조 다시 한번 봐요. 소와 용수와 공기를 같이 채워놨잖아요. 같이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소를 가압시키는 수조라. 그래서 압축공기하고 불연성 고압기체를 저장을 하고 있는 용기가 따로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스만 저장하고 있다가 불이 나면 가스를 공급해서 물을 보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압력수조는 물하고 공기하고 같이 압축을 시켜놓은 거고요. 압력수조, 가압수조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비슷하죠. 비슷한데 가스를 저장하는 형태가 다른 거죠. 수원입니다. 옥래 소화전 설비의 수원. 용어정리였고요. 이제 수원입니다. 수원은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설치, 옥래 소화전의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 옥래 소화전 설비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 개수. 그 값이 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를 최대 개수로 삼습니다. 옥래 소화전의 개수가 과거의 5개였다가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 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를 최대 옥래 소화전의 개수로 보고 이거에다가 2.6m 3승을 고반량 이상으로 한다. 자, 2.6m 3승을 고반량 이상으로 왔다. 그리고 호스 릴 옥래 소화전 설비를 포함한다. 이 말이 이제 반복되니까 저는 나중에는 안 읽겠습니다. 안 읽겠는데 지금은 읽어보셔야 돼요. 옥래 소화전이 있고 호스 릴처럼 릴로 만들어진 옥래 소화전도 있어요. 그것도 기준이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반량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옥래 소화전 설비는 여기에서 이제 옥래 소화전 설비라는 게 여러분들이 층이 건물이 여러 층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면 이 각 층마다 소화전이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여기에는 두 개가 있고 여기에는 두 개,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자, 여기에는 네 개가 있어요. 소화전이. 여기 네 개가 있다고 치면 수원의 옥래 소화전 설비의 수원은 수조에다 물을 갖고 있어야 불람을 쓰려고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이제 수조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여기 물을 담아놨는데 여기에 있는 이 수원의 양을 어떻게 결정하냐에 대한 기준이에요. 자, 여기에는 세 개가 있고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여기에 네 개가 있어요. 그러면 수원은 옥래 소화전이 설치가 가장 많이 된 층 많이 된 층은 몇 층이에요? 1층이죠? 1층에 몇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있어요. 그럼 이 네 개 중에서 몇 개가 두 개 이상이니까 몇 개를 두 개를 최대 개수로 봐라 이야기죠. 거기다 얼마 곱해라? 2.6m 삼성이에요. 그러면 두 개에다가 곱하기 2.6m의 삼성을 곱하게 되면 이것이 필요한 수원의 양이다 이야기죠. 2.6m 삼성의 수원을 두 개에 감당을 해서 두 개에다가 2.6m을 곱해서 한 개당 1.3m, 2.6m 삼성을 한 개당 소화전 하나당 보내야 되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2로 곱해야 된다. 그럼 5.2가 되잖아요. 5.2m 삼성의 물을 확보하고 있으면 됩니다. 5.2m 삼성의 물을 확보하고 있으면 되는데 5.2보다 더 많은 물의 양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어요? 최대 개수가 몇 개니까요. 여기가 10개가 있어도 소화전이 10개가 있어도 두 개만 확보할 수 있는 수원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원의 양이 5.2m 삼성이 최대의 수원이 됩니다. 그러면 5.2가 수원의 법적 수원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는 어떤 경우만 있겠어요? 각 층에 설치된 소화전의 개수가 몇 개일 때 하나밖에 없어. 소화전이 하나만 있어요. 다 모든 층에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항라만 가지고 한 개 곱하기 2.6m 삼성을 곱하겠죠? 이럴 때만 수원의 양이 2.6m 삼성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만 돼도 2를 곱해야 되니까 5.2라는 값이 최대 수원이 되어버렸습니다. 5.2가 최대 수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국내 수화전의 수원의 양을 계산할 때는 2.6m 삼성이라는 값이 소개됩니다. 자, 2.6m, 갯수에다가 자, 그러니까 이 수원은 자, 옥래 소화전의 수원을 구하라고 하면 수원은 옥래 소화전의 최대 개수, 두 개가 최대 개수예요. 그러면 두 개 아니면 한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갯수를 n이라고 합시다. 갯수를 n이라고 쓴다면 이 갯수는 두 개 이상이면 두 개가 최대 개수예요. 곱하기 얼마 아니라 2.6m 삼성을 곱해라. 그러면 수원이 몇 m 삼성 나온다? 두 개 넣으면 5.2, 5.2m 삼성이 최대 값이 되겠죠. 이 값보다 더 크게 수원을 확보하라고 문제가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있는 2.6이라는 것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2.6을 갑자기 곱하냐? 옥래 소화전 하나당 130리터 퍼 미니트에 해당되는 1분의 130리터를 옥래 소화전이 쌓아야 돼요. 쌓아야 되는데 이걸 몇 분간 쏘게끔 돼 있냐면 20분 동안을 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20분 동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 없어지고 2를 곱하면 2,600이 되지 않습니까? 2,600리터니까 이걸 미터 삼성으로 바꾸면 2.6m 삼성이 되죠. 그래서 2.6이 나온 거예요. 130에 얼마 곱한 거다? 20분 곱한 거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식을 2.6을 외워서 넣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옥래 소화전의 수원을 구하라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분당 방사량 130, 방사시간 20분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니까 130리터를 1분에 쏴야 되고 20분 동안 쏴야 되고 소화전의 개수가 최대 개수가 2니까 2를 곱하면 수원이 나오겠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확실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갑자기 2.6을 기억을 하시려고 하니까 뭔가 인지 의문스럽잖아요. 2.6의 구성요소가 두 가지 갑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옥래 소화전 설비의 수원은 1항에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이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어디다 올려놔야 된다. 옥상에다 올려놔야 됩니다. 옥상에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옥상에 설치하라고 했는데 옥상에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못하는 경우나 또는 의미가 없는 경우나 옥상에 갖다 놓아도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하고 예외 저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 예외를 시켜줄 수 있는가 봤더니 지하층만 있어요. 지하층만 있으니까 옥상이 있어요 없어요. 옥상 수저에다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옥상이 없어요. 지하층만 있으니까 갖다 놓을 수가 없죠. 고가 수저를 가압수성 상치로 설치한 옥래 소화전 설비예요. 옥래 소화전 설비가 고가 수저를 수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래 소화전 설비는 고가 수저로 가압수성 상치로 설치했기 때문에 펌프로 물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에 있는 수저에서 물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옥상에다 수원을 3분의 1을 올려놓으라는 그 기준을 고가 수저로 했기 때문에 이미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죠.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 이것도 높이 있기 때문에 옥상에 올려놓은 것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수원이 최상층에 있을 때 당연히 의미가 없게 되고요. 건축물의 높이가 지평으로부터 10m 이하가 돼요. 높이가 너무 낮기 때문에 고가 수저에다 물을 넣어놔도 이것에 의한 압력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0m 이하인 경우에 10m 이하면 의미가 없다. 주 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호를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주 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를 그러니까 비상용 펌프를 갖다 놨다는 이야기죠. 예비 펌프라고 부릅니다. 예비 펌프를 갖다 놓은 경우에는 고가 수저에다 안 올려도 된다. 5조 2랑 9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이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5조 4학에 따라 가압수저를 가압성수장치로 설치한 옥래수화전설명 가압수저를 가압성수장치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고가 옥상수조에다가 3분의 1을 갖다 놓으라는 말을 제외시켜줄 수 있는 면제시켜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가압수조 방식 이것도 예외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옥상에다 3분의 1을 갖다 놓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에요. 자, 뭐만 있다? 지하층만 있다. 고가 수조를 가압성수장치로 쓴다.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있다. 높이가 10m 이하다. 주펌프 외에 예비펌프를 둔 거다. 그 다음에 가압수조를 가압성수장치로 설치한 옥래수화전설비일 때는 연재가 된다는 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이런 부분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수원을 수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 전용수조로 해야 한다. 옥래수화전설비의 수원은 전용수조로 써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용수조로 안 쓸 경우에는 다른 설비하고 옥래수화전설비의 급수구가 위치가 달라야 되죠. 그 위치가 뭘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 옥래수화전의 수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은 다른 설비, 다른 설비의 후두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옥래수화전의 후두밸브를. 그래서 수조가 이렇게 있으면 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펌프가 일반 펌프, 일반 펌프도 있을 거고 소방용 펌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소방이에요. 이게 소방용 펌프고 일반 이게 급수 펌프예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흡수구가, 이 흡수구하고 여기에 있는 흡수구하고 이 흡입 배관이 어디가 더 낮아야 돼요? 소방용 배관이 더 낮아야 되죠? 이렇게 낮아야 돼요. 이렇게 낮으면 여기가, 여기서 이 배관의 말단이 여기라고 가정한다면, 이 펌프는 여기 위에 있는 물만 끌어서 내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아래 있는 부분의 물은 얘가 내보낼 수가 없죠. 그러면 소방용 펌프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구간이 우리가 아까 2.6을 곱해서, 갯수에다가 2.6을 곱해서 구한 수원의 양이 이 안에 있는 양으로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이렇게 해도 같이 써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소방 전용 수저로 안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다른 설비의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가 됐다. 이렇게 낮게 설치되면 이만큼은 소방용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5번도 마찬가지예요. 고가 수저로부터 옥래 소화전 설비의 수직 배관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경우, 똑같은 말이죠. 고가 수저도 마찬가지로 소방용 펌프를 이렇게 급수를 하게 되면, 다른 펌프의 다른 용도로 쓰는 급수 펌프보다 이 차이만큼의 이 물이 소방용으로 사용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수원의 계산 양보다 이상이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낮은 곳에 설치를 하면 수원이 확보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이렇게 수원의 전용 수저를 하지 않을 때는 유효수량이, 유효한 수량이 확보됐는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겸용하여 옥래 소화전 설비용 수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래 소화전 설비의 후두벨브 흡수구, 수직 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두벨브 흡수구, 지속 배관의 급수구의 사이에, 그 사이에 유량을 뭐라고 부른다? 유효수량. 금방 설명드렸던 이 갭이, 갭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유효수량이라고 부른다. 옥래 소화전의 후두벨브 이거하고 다른 설비의 후두벨브 이거하고의 사이에 유량을, 수량을 유효수량이라고 부른다. 유효수량을 설명하고 있는 기준이 됩니다. 자, 밑에는 수조의 조건입니다. 설치 조건인데, 여러분들 수조의 설치 조건은 다 기본적인 거예요. 점검이 편리해, 동결 방지, 그 다음에 수조의 외측에 수기계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단이 바닥보다 높을 때는 고정 사다리 설치를 해야 되고요. 실내에는 조명 설비를 둬야 되고, 청소형 배수벨브가 있어야 되고요. 옥래 소화전 설비용 수조라고 표지를 붙이라는 이야기고요. 옥래 소화전 펌프의 흡수 배관 또는 옥래 소화전 설비의 수직 배관과 수조의 접속부에는 설비용 배관이라고 배관의 명칭을 써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5조, 가압 송수 장치입니다. 존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 송수 장치는 물을 보내는 장치를 펌프를 사용했다는 이야기예요. 펌프를 사용했을 때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된다라고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 화재 및 침수 등의 제외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된다. 동기열방지 장치를 하거나 동기열에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3번에 보니까 특정 소방 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래 소화전 두 개 이상이면 두 개라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열었을 때 선단에서 방수 압력이 0.17 메가파스칼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스릴 옥래 소화전 설비도 포함하고요. 방수량은 130리터 미니터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준량이 나오죠. 그래서 호스릴도 똑같다.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1분 동안의 옥래 소화전 하나가 130리터를 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때 나가는 방수 압력이 0.17 메가파스칼이 압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방사되는 압력이 0.17 메가파스칼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방 유체 역학에서는 파스칼하고 우리가 수두하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지만 소방에서는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0.17 메가파스칼은 1.7 킬로그램 폴스퍼 센트의 제곱과 같은 압력으로 인식을 해줍니다. 이걸로 인정을 합니다. 결국은 0.1 메가파스칼이 얼마하고 같다? 1KG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킬로그램 폴스퍼 센트의 제곱과 같은 압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1KG, 1킬로그램 폴스퍼 센트의 제곱은 수두로 몇 메타예요? 10메가 같죠? 10메가 수두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1.7이니까 수두로 얼마예요? 17메가하고 같은 거죠? 수두로 17메가에 해당되는 압력이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10배 관계로 생각하시면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0.17 메가파스칼, 130리터 퍼 미니트 이게 옥래 소화전의 방수, 압력, 방수량입니다. 자, 이래놓고 0.7 메가파스칼을 초과할 때는 이 압력이 너무 높잖아요. 0.7 메가파스칼이면 7kg 퍼 제곱센티메타예요. 이 7kg 퍼 제곱센티메타, 0.7 메가파스칼을 초과할 때는 압력을 낮춰주기 위한 감압장치를 설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압장치 설치 기준은 0.7에 그러면 여기에 옥래 소화전에서의 방수, 압력은 0.17에서 0.17에서 0.7 메가파스칼 이 사이에서 방수하라는 이야기가 돼버렸죠? 이 사이에서 방수, 압력이 나와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펌프의 토출량은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에서 130리터로 고반량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개수에다가 130을 고반량,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 개수의 130을 고반량이 펌프의 토출량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펌프는 한 대잖아요. 펌프는 한 대가 물을 보내는데 소화전을 두 개를 다 열었어요. 두 개를 열어면 한 개의 소화전을 두 개를 열었으면 하나의 소화전이 있을 때 여기도 얼마 나와야 되고 130리터 퍼 미니트가 돼야 되고 여기에도 얼마가 돼야 되고 130리터 퍼 미니트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양을 보아야 되니까 1분 동안에 얼마를 보내야 돼요? 260을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1분 동안 보내야 할 양이 이 펌프는 260리터 퍼 미니트의 유량을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토출량이라고 부르죠. 토출량이다라고 부르죠. 리터 퍼 미니트, 이게 토출량이고요. 여기 있는 것이 수원의 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수원을 구하라는 것은 토출량하고 구분이 돼야 된다. 토출량은 펌프가 보내는 분당 보내는 양입니다. 수원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물의 전체 양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당이니까 시간이 아직 곱해지지 않은 거죠. 20분이 곱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1분 동안에 보내는 양을 토출량이다. 분당 토출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130를 알고 있으면 분당 토출량을 물어보든 수원을 물어보든 다 구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압력 기억하시고요. 130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펌프는 전용으로 하라고 했고요.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렌즈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펌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 펌프가 물을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압력계는 어디에다가 압력계는 어디에다가 설치해 토출 측에 설치하는 게 압력계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압이 발생이 되니까 마이너스 압에다가 연성계나 진공계를 설치해서 마이너스 압을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연성계의 마이너스 연성계나 진공계가 있고요. 여기에는 압력계가 설치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압력계를 설치해야 된다. 근데 뭐 이전에 체크밸브 이전에 설치하라 그랬어요. 체크밸브가 이렇게 표시되거든요. 이게 체크밸브인데 이 체크밸브 이전에 압력계를 달아라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가압성 수상치에는 전격 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하라는 이야기예요. 추가 펌프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능시험 배관을 설치하라는 기준. 성능시험 배관은 여기에서 이렇게 따로 별도로 배관을 뽑아서 이것을 우리가 성능시험 배관이라고 부릅니다. 뒤에가 나중에 또 소개가 되겠습니다. 성능시험 배관은 이 배관을 작업을 할 때는 밸브를 잠그고 하라 했잖아요. 밸브를 잠그고 이 밸브를 닫고 펌프를 기동을 시키면 나갈 데가 없으니까 물이 유리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쏟아질 거 아니에요. 이때 흘러가는 유량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 또 토출량. 유량계를 가지고 토출량을 측정을 하고 토출 압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성능시험을 하기 위해서 체절운전이라고 했죠. 이 밸브를 잠그고 운전하는 것을 무슨 운전? 체절운전을 통해서 성능시험을 한다고 그랬죠. 이런 말들이 지금 하나씩 짜짓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가압성 수상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 배관을 설치해라. 여기에다가 또 먼 배관이 있어야 된다. 순환 배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순환 배관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순환 배관은 이렇게 설치가 돼서 이 순환 배관에도 수족 하나 있습니다. 물올림 탱크죠. 물올림 탱크로 해서 여기에 릴리프 밸브를 달아가지고 여기에 밸브를 잠그고 하니까 물이 유리, 지금 밸브를 열게 되면 물이 유리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밸브를 잠그고 여기도 잠가졌어요. 그럼 배관 내에 압력이 높아지면서 펌프는 계속 돌고 물은 빠져나갈 데가 없고 그러면 수온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물을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순환 밸브라고 부릅니다. 순환 배관이라고 부릅니다. 순환 배관은 무슨 밸브가 있다? 릴리프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릴리프 밸브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안전밸브예요. 안전밸브, 릴리프 밸브를 설치해서 순환 배관에 릴리프 밸브가 일정한 압력이 되면 압력이 열려서 밸브가 열려서 물이 순환되게끔 도와주는 밸브를 말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대략 이해를 하셨어요. 체절운전이라는 것은 밸브를 잠그고 하니까 물의 온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펌프가 열이 나오니까. 그러기 위해서 순환 배관을 설치해서 이 온도 상승을 방지하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볼 때는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걸 뭐라고 하냐. 순환 배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기동장치로는 기동용 수확개폐장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에 있는 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 기동용 수확개폐장치, 압력챔버, 압력스위치 이런 걸로 만들어진 것이 기동용 수확개폐장치라고 불렀던 내용입니다. 자 지금 하나하나씩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펌프 주변에서 펌프의 성능과 관련돼서 펌프 주변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9번 내용은 기동장치로는 기동용 수확개폐장치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 다만 하고 여기에 예외 조항이 있어요.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래수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9호 단서의 경우에는 주 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강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동수 위치를 옥래수화전함에다 넣을 때는 별도의 펌프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것도 예외시킬 수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다. 지하층만 있을 때 고급과 수조를 가압성수상치로 설치할 때 수원이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높이가 지평으로부터 10m의 이하일 때 가압수조를 가압성수상치로 설치한 경우일 때 이 경우가 우리가 뭐였어요? 수원의 양을 구하고 이 수원의 3분의 1을 어디에다 올려놔라? 옥상수조로 두어라. 이것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죠? 이걸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시 한번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에서 구조의 단서, 9호의 단서에 준하는 기준에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던 부분이 여기에 있는 이 부분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자, 10번.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에 그 용적은 100리터 이상이 돼야 된다. 자,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용량이 100리터, 100리터 이상의 것으로 합니다.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용적은 100리터 이하로 사용을 한다라는 기준입니다. 이거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펌프 기동이라고 했어요. 펌프를 기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기동을 시켜주는 것을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에 소화전이 있어요. 여기에 소화전이 이렇게 설치가 됐으면 이 소화전으로 물을 공급을 해주는 게 펌프잖아요. 펌프가 수원으로부터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배관 내에, 이 수압개폐장치는 이 배관 내에 이렇게 수압개폐장치로 연결이 됩니다. 이 배관에 이렇게 수압개폐장치에서 이 배관 내에 압력을 감지를 하고 있어요. 압력을 감지를 하고 있다가 이 배관 내에 압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압력 스위치가 있어요. 프레저 스위치가 있어요. 이 프레저 스위치가 정기적인 신호를 제어반으로 보냅니다. 제어반으로 보내주고 이 제어반에서 여기에 설치가 돼 있는 조그마한 펌프. 조그마한 펌프가 뭐예요? 추가 펌프예요. 추가 펌프를 기동을 시킵니다. 근데 이 펌프가 기동이 돼도 이 배관 내에 압력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지금 뭐를 쓰고 있다. 불이 나서 소화전을 쓰고 있으니까 충압 펌프가 돌아서 감당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뭐를 기동시켜요. 주 펌프를 돌게 만들어요. 작동이 되게 만들어요.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게 이게 그 역할을 하더란 이야기죠. 제어반으로 이 압력 신호를 전달을 해서 충압 펌프하고 주 펌프를 기동을 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것을 압력 챔버라고 하는데 이 압력 챔버의 용량이 100리터짜리의 챔버다 이 말이에요. 주머니잖아요. 챔버가. 압력 챔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이 됩니다. 펌프 기동을 시키는 거고 먼저 뭘 기동시키고? 추가 펌프 기동시키고. 그 다음에 추가 펌프가 감당이 안 되면 주 펌프를 기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기동용 수확개폐장치입니다. 11번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 송수장치에는 다음 강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물올림장치가 있어야 된다. 전용의 탱크를 설치해야 되고 유효수량 여기도 100리터입니다. 구경은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서 해당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이 돼야 된다. 자 여기에 있는 물올림 탱크는 아까 아침에 뭔 배관이 있었냐면 순환배관이 있었어요. 자 릴리프 밸브는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합니다. 밸브 표시에다가 물결 표시를 하게 되고 이 물올림 장치는 여기에 있는 순환배관 수온이 상승할 밸브를 닫아놓고 운전을 하면 수온이 상승하니까 이렇게 물의 흐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물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물올림 장치로 순환이 되고 여기서는 이 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은 차절 운전 시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죠. 펌프가 평상시 상태일 때는 이 밸브가 열려져 있죠. 열려져 있는데 이 화재가 안 나니까 이 소화전 내후에 물이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소화전 안 쓰고 있으면 그래서 항상 여기에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체크밸브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물이 이 아래로 내려오지를 못해요. 이 체크밸브는 위로 올라가긴 하지만 우에 있는 물이 내려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이 공간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공간과 여기에 있는 흡입관 이 사이에 물이 말라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물이 말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을 계속 공급을 해서 펌프 주위에 물이 충만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물올림 장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물올림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는 수조가 펌프보다 낮은 데 있으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수조가 여기 위에 있으면 물이 계속 공급되니까 물이 충만되어 있겠죠. 그럼 물올림 장치가 필요가 없죠. 공동현상도 걱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지하실에 대개 수조가 있고 펌프실도 지하수조 옆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물올림 탱크의 의미가 없잖아요. 설치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올림 탱크라고 부르는 것은 용량이 100리터짜리다. 100리터 이상이 돼야 되고 구경이 15mm 여기에 급수를 해줘야 돼요. 물을 계속 넣어줘야 되니까 15mm 배관에 급수 배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물이 계속 공급돼서 이 물이 계속 소모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펌프 주변 배관이 아주 복잡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수치들은 일단 기억을 다 하셔야 됩니다. 12번. 기동용 수확 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충합펌프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펌프의 토출 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수 적결구의 자연압보다 자연상태의 압보다 적어도 0.2메가파스칼이 더 크도록 해야 되고 가압 송수장치의 전격 토출 압력과 같게 할 것. 이것은 뭐에 대한 기준이다? 충합펌프에 대한 기준이에요. 충합펌프는요 가압 송수장치의 전격 토출 압력과 같게 하고 자연압보다 최소한 0.2메가파스칼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 송수장치의 전격 토출 압력과 같게 해라. 이 기준이 0.2라는 수치를 좀 기억을 해달라는 이야기이고 이게 충합펌프의 성능입니다. 충합펌프를 아무거나 갖다 놓으면 안 되고 이 충합펌프의 능력이 호수 적결구의 자연압보다 토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된다. 더 센 압력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펌프의 전격 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충합펌프를 설치하니까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충합펌프의 기준에서는 0.2메가파스칼보다 크게 하거나 또는 가압성 수장치의 전격 토출 압력과 각계다. 이 기준이 충합펌프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 13번.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적합한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 충수가 30층 이상은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의 내연기관의 연료량을 펌프가 갖고 있어야 된다. 운전이 가능해야 된다. 자 펌프는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 20분은 충수가 30층 이상일 때 이야기다는 이야기예요. 30층 이상일 때 30층 이상 49층 이하 여기 말은 30층 이하라는 이야기죠. 30층 이하일 때 30층 미만일 때죠. 30층 미만일 때가 20분이고요. 30층 이상 49층까지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그래서 30층을 기준으로 50층을 기준으로 구간이 나눠서 20분 40분 60분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의 연료량에 의해서 펌프를 기동할 수 있는 시간은 건물의 층수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눠지죠. 3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30층 미만이면 20분이고요. 30층 이상 49층까지는 40분 50층 이상이면 60분이 기준이 됩니다. 펌프의 가동시간, 기동시간이 건물의 층수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준도 우리 문제에서 언급할 수가 있죠. 계산 문제 할 때나 특히 자 14번입니다. 옥래소화점 펌프라고 표시하라고 그랬고요. 가압 송수 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자동으로 정지가 안됩니다. 가압 송수 장치가 기동이 한번 돼버리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동으로 꺼야 돼요. 수동으로 꺼야지 꺼집니다. 근데 충압 범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충압 범부는 자동으로 정지가 돼요. 기동이 됐다가 압력이 차잖아요. 누설된 압력을 보충을 하는 게 충압 범부고 누설된 압력이 내가 돌아가지고 압력을 채웠어. 채웠으면 충압 범부가 자동으로 멈춥니다. 그래서 정지점이 있다는 거죠. 정지압력이 설정이 됐다는 거죠. 근데 주 범부는 기동이 한번 되면 사람이 와서 끄지 않는 한 계속 운전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더 안전하게 확실하게 기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법이 개정이 된 거죠. 과거에는 정지가 됐죠. 설정점을 잡아서 정지점이 있었는데 지금 정지점이 없습니다. 가업소정체는 부식 등으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야 된다라고 해서 청동과 같은 재질,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가수조의 자연장치를 위한 가업소정수장치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만 챙겨봤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고가수조의 자연 낙찰을 위한 가업소정수장치는 H, 고가수조의 높이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걸 판단해야 한다. 고가수조의 높이 H는 H1, H2, 17m. 여기는 m입니다. H1, H2하고 17m를 더해라. 그래서 H1은 뭔가 봤더니 호수의 마찰 손실이에요. 그 다음에 H2는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에요.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 그 다음에 호수의 마찰 손실 수도 두 가지를 H1, H2라고 잡고 17m를 더한 값 이상으로 높이를 잡아라. 고가수조가 그러니까 아주 높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17m은 뭐에서 나왔어요? 최소한 옥래소화전 방사할 때 방수 압력이 0.17MPa라고 했잖아요. 이걸 수두로 바꾸니까 몇 m였어요? 17m의 물높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수조가 17m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최소한 소화전이 여기에 있을 때, 이 소화전이 여기 있으면 이 소화전보다 얘의 높이가 몇 m 이상 돼야 된다? 17m는 돼야지. 여기서 호수를 뽑아서 물을 쏠 때, 여기에서의 방사 압력이 0.17MPa가 나오려면 17m 차이는 돼야 되겠죠? 자, 이것만 확보하면 되냐? 아니다. 이 물이 배관을 따라서 흘러 들어오지 않냐? 그러니까 배관에 손실이 생길 거 아니냐? 이걸 H2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H2를 더해야 된다. 이만큼의 손실수도가 나오니까, 손실수도가 예를 들어 5m가 나왔어요. 그럼 5m를 더해라, 아니예요. 플러스. 호수를 통해서 물이 나가지 않냐? 그러니까 이 호수를 통해서 나갈 때도 호수하고의 손실이 생긴다. 이 값이 3m가 나온다. 그럼 3m를 더해라, 이 말이죠. 그럼 17m에다가 8m에다니까 25m가 돼야 되죠? 이 수조는 25m 위에다가 설치를 해야 이 손실을 이기고 방사압력이 0.17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해서 나타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두 구하는 식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가 수준에서 물이 배관을 따고 흘러오니까 배관의 손실. 호수를 타고 나가니까 호수 손실. 나갔을 때 물이 거기까지만 가면 돼요. 힘이 남아가지고 분출이 돼야 돼요. 분출이 돼야 되잖아요. 얼마의 힘이 있어야 된다? 최소한 0.17m가 파스칼이 있어야 된다. 그 값이 17m 수두다 이 말이죠. 그래서 17이 더해져서 수두의 높이가 결정이 됩니다. 전수두라고 부르는 값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H값이 결국은 제일 위에 있는 소화전에 이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제일 위층에 있는 소화전에 방사압력이 0.17이 나와야지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높이가 더 높아졌으니까 방사압력이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최고위보다 이 거리만큼 높아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고가수조를 많이 설치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냥 옥상에다 수조 만들어서 설치하는 게 고가수조가 아니죠. 고가수조는 소화전으로부터의 방사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찰 손실 수두 높이, 그 다음에 배관의 마찰, 호수의 손실 그 다음에 실제 필요한 방사압력 17m 이걸 다 더한 만큼 높이로 올라가야 돼요. 타워를 쌓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많이 안 씁니다. 많이 안 쓰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압력수조도 가업수성 시에 압력을 결정하는, 압력수조는 압력으로 물을 밀어내는 거라 했잖아요. 그럼 이 압력이 얼마가 돼야 돼? 여기는 압력으로 표시했고 h로 표시를 안 했죠. 그러니까 압력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17m라고 안 쓰고 뭐라고 돼 있어요? 0.17m하고 메가파스칼 단위로 값을 주워줬다는 이야기죠. 0.17m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 단위가 뭐예요? 메가파스칼 메가파스칼 압력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호수, 옥래소화전은 무조건 호수를 거쳐서 물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호수의 손실, 또 배관을 타고 이동하니까 배관 손실.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있어요. 환산수도압이라는 게 또 하나 들어갑니다. 왜 이 말이 들어가죠? 이게 고가수조에는 없었잖아요. 고가수조에 없었던 것은 고가수조는 물이 알아서 흘러내려오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공급이 소화전까지 자동으로 되죠. 그런데 여기 있는 압력수조는 아래다가 수조를 만들어서 공기를 넣어가지고 이 물을 눌러가지고 소화전까지 보내줘야 돼요. 이렇게 소화전까지 보내줘야 되니까 이 압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낼 수 있는 이 높이차도 이겨낼 수 있는 높이가 압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실향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낙차의 환산수도압이다. 제일 위에 있는 소화전까지 내가 보내려면 압력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 압력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보낼 때 배관을 지나가니까 배관 손실도 내가 이겨내려니까 압력이 더 커져야 되고 소화전에서 호수를 따라 이동을 해야 되니까 호수의 압력도 더 커져야 되고 이것도 이겨내야 되니까 여기에 또 방사압력이 0.17메가파스칼이 되니까 이 압력도 플러스가 또 돼야 되고 그래야 여기에 압력이 결정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압력수조에 필요한 압력은 호수 배관을 지날 때 손실도 이겨내야 되고 호수의 손실도 이겨내야 되고 이 높이까지 내가 보내주기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항목이 더 추가가 됩니다. 고가수조일 때는 물이 여기까지 내가 보내야 됩니까? 고가수조는 알아서 흘러들어옵니까? 알아서 오니까 이 높이를 낙차환산수도압이라고 말 안 하죠. 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압력수조는 높은 데 있는 게 아니라 압력으로 보내줘야 되니까 내가 보내야 할 높이도 필요한 압력이 있구나. 그래서 낙차환산수도압 그런데 높이 보낼 때도 배관을 타고 가니까 배관의 손실 호수를 지나가니까 호수 손실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항목이 4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 마지막에 0.17메가파스칼은 자주 나와서 아시죠? 0.17은 방수 압력을 압력으로 바꾼 거죠. 저렇게 4가지가 압력을 결정합니다.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수음수장치에서 가압수조의 압력은 방수량 방수압을 20분 이상 유지만 시키면 된다. 20분 이상 유지만 하면 된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배관입니다. 배관에 대해서도 쭉 내용이 나왔는데 당연히 좋은 재료를 쓰고 싶죠. 강도, 내시성, 내열성 이런 것들을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되고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의 이음을 영접으로 할 경우는 아르곤 영접 방식에 따른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배관 내 사용 압력이 1.2메가파스칼 미만일 경우 미만일 때하고 1.2메가파스칼 이상일 때하고 거기에 따른 각각에 해당되는 배관의 종류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걔 종류를 기술하고 있는데 미만일 때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라 했고요. 이상일 때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기억하자 이 말이죠. 몰라요. 이렇게 다섯 가지를 기억하냐 이거죠. 다섯 가지를 기억하지 말고 두 가지를 기억해서 1.2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압력은 압력 배관용 탄소관광,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관광 두 가지를 기억을 해서 1.2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쓰는 강관의 종류입니다. 1.2메가파스칼을 기준으로 강관의 종류가 구분되고 있다. 1.2메가파스칼은요. 12KG가 되죠. 1.2메가파스칼을 10배라고 했잖아요. 수두로는 120m의 수두예요. 상당히 높은 압력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압력이 견디려면 압력 배관용 탄소관광을 사용해야 한다.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소에다가는 합성수지 배관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도 예외로 만들어준 건데요. 배관을 지하에 매설을 했어요. 매설할 수 있고 다른 부분과 뇌화 구조로 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 뇌화 구조로 구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천장 상층에 있는 경우에는 상층 바닥에 하단을 포함한다. 천장과 반자를 불연제로, 준불연제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물이 항상 차있는 방식으로 배관을 설치할 때는 합성수지 배관,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으로 적합하게 인정을 받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성수지 배관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 배관을 지하에 매설했을 때 다른 부분과 뇌화 구조로 구획된 덕트나 피트 이런 데 설치했을 때 또 천장과 반자를 불연제로, 준불연제로 설치하고 그 내부를 습식으로 했을 때 가능합니다. 물이 차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열이 나와도 물이 열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가열이 되지 않는 조건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흡입측 배관에 대한 기준입니다.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요가장치 설치하고 펌프가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될 때는 펌프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 충압펌프를 포함해서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 펌프의 토출축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mps 이하 이것은 계산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펌프의 토출축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mp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크기 이상이니까 이 4m 이하가 돼야 되니까 광경이 커야 되잖아요. Q는 AV 그런데 이것을 4m 이상으로 하라고 이하로 하라고 이하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줄여야 되니까 얘가 커져야지 유량 Q가 일정한 유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면적은 커져야 돼요. 그래서 광경이 크기 이상 돼야 된다. 방수가 연결되는 가지 배관의 구경은 40mm 40mm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 배관 중 수직 배관의 구경은 50mm 그러니까 옥래 소화전의 수직 주배관 수직 배관은 펌프가 물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소화전까지 갈 거 아니에요. 이것은 수직 배관이라고 해요. 이것은 최소가 얼마라고요. 50mm가 돼야 된다. 50mm 이상으로 해야 된다. 호스 릴은 32 또 가지 배관은 40mm인데 호스 릴은 25입니다. 가지 배관의 구경은 40mm라는 말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서 소화전 다 딸 거 아니에요. 소화전 딸 때 이 관은 가지 배관이라고 해요. 이게 40mm이고 이게 50m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앵글밸브도 40mm짜리가 설치가 돼 있죠. 소화전에 앵글밸브도 40mm짜리가 설치가 돼 있다. 자, 수직 배관은 여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유 속은 얼마 이하다? 4m4s 가지 배관 40mm 주 배관은 50mm이 기본입니다. 50mm이 기본이다.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죠. 이제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교명할 때는 무조건 주 배관은 100mm입니다. 수직 주배관은 100mm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50짜리가 여기에 있는 50이 뭐가 돼야 되고 100이 돼야 되고 40짜리가 65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교명한다는 말은 이 배관을 펌프가 보내는 이 배관을 옥래 소화전 펌프가 보내는 배관을 연결 송수구하고 결합을 해서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같이 쓴다는 이야기예요. 같이 쓰게 돼 버리면 이 배관은 무조건 얼마로 하라고? 100으로 하라는 거예요. 100 이상으로 하라. 100 이상으로 하고 연계 관경도 65짜리를 사용을 해라. 라고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이 말 때문에 그래요.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옥래 소화전하고 교명할 때는 기준이 무조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교명이 됐을 때의 조건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7번 펌프의 성능부터는 다음 강의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옥래 소화전이 이제 소화 설비의 첫 번째 내용이다 보니까 펌프 관련된 게 여기서 소개가 안 되면 뒤에서는 생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펌프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다른 물을 사용하는 펌프를 사용하는 설비들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래 소화전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자 일단은 여기서 끊고요. 다음 강의에 이어서 여기서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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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